오늘은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건강한 두부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단단한 두부를 사용할게요 식초 2큰술과 간장 2큰술을 준비해주세요 전분 2큰술, 양파가루 2티스푼, 훈연 파프리카 가루 2티스푼, 마늘가루 2티스푼 소금 반 티스푼으로 튀김옷을 만들게요 두부를 큼직하게 깍둑썰기 할게요 가능하다면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아래위로 키친타올을 깔고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물을 넣어 15분 정도 눌러놔요 두부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두부를 옮겨 담고 식초와 간장으로 간을 할게요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서 두부에 간이 밸 수 있도록 해요 전분, 양파가루, 파프리카 가루, 마늘, 소금을 넣고 다시 한번 흔들어서 튀김옷을 입힐게요 두부가 서로 붙지 않도록 띄엄띄엄 에어프라이어에 잘 담아요 20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서 10에서 15분 튀길게요 에어프라이어로 튀겨 기름기 하나 없이 담백할 것 같은 요리에 팁핑소스로 굳이 기름기를 추가해볼게요 마요네즈 4큰술과 스리라차 1티스푼을 섞어 매운 마요네즈를 만들게요 케이준 시즈닝과 라임즙도 준비되어 있다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요네즈 4큰술과 스리라차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처음에 튀김옷이 쫄깃하게 갈라지며 마치 러비 잘 묻은 스테이크를 한입 씹은 듯한 향이 나요. 그 뒤로 적당하게 간이 배어있는 담백한 두부의 향이 느껴져요. 튀김이지만 바삭함보다는 쫄깃한 두부의 식감이 인상적이에요. 디핑소스를 듬뿍 찍어서 한입 먹어보니 마요네즈의 기름진 맛과 매콤함이 잘 어우러져 맥주를 찾을 수 밖에 없어요.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